군생활 동안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아 막막한 청년들이 많은데요 달라진 군복무 정책으로 인해 이제는 다양한 자기개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 10만원 한도의 자기개발 비용 지원을 통해 자격취득 응시 및 도서 구입을 통한 다양한 학습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토익이나 탭스 등의 어학능력 검정 응시료 50% 할인과 군인만을 대상으로 한 출장시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대로 인해 학업 단절을 우려하는 학생들을 위해 대학 원격 강좌 학점 인정제를 통해 온라인 강좌 수강으로 군 복무 중에서도 학점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월 40만 5,700원이었던 병사들의 봉급을 54만 900원으로 무려 33%나 인상했습니다 또한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고금리 자유적립식 정기적금 상품인 장병 내일 준비 적금이 화제입니다 이를 활용하여 월 40만원씩 매달 적립하면 전역시 약 700만원 이상의 목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에 대해 전문가를 옆에 한 분 모셨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700만원이 절대 작은 돈이 아니죠 대학 졸업이나 취업을 안 든 분들에게는 이 사회 진출을 위한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간 관계상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군 복무 중에서도 뛰어난 자기개발을 보여준 한 장병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만! 부서단 28년대 1대대 병장 박준입니다 저는 군대에서 보내는 20대의 청춘을 누구보다 멋있고 뜨겁게 보내보자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저를 위해 군 간부님들께서는 병 자기개발 지원 제도에 관하여 설명하여 주셨고 저는 이를 활용하여 마음껏 자기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작년 10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도전하였습니다 자기개발 비용으로 도서를 구매하여 연등시간, 개인정비 시간들을 활용하여 꾸준히 학습하였습니다 저는 제 모교인 연세대학교와 연계하여 군대에서도 대학 수업을 수강할 수 있는 원격강좌 군 e-learning 제도를 통하여 3학점을 수료하였습니다 군대에서 공모하다 보면 문득 사회와 거리가 멀어져 남들보다 뒤처지는 기분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이럴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도전하다 보면 불안감은 사라지고 힘차게 군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최근 군생활의 의식주에 있어서도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리포터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우 리포터 네, 안녕하세요 김민우입니다 군생활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의식주 개선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신병에게 여름에 시원한 컴뱃 셔츠와 겨울에 따뜻한 패딩 점퍼를 지원합니다 삼겹살, 찹쌀 탕수육, 바다 장어, 꼬막, 샤인 머스켓 등 선호 메뉴는 업, 잔반 남는 메뉴는 다운 급식당가는 6% 인상하여 더 맛있는 급식으로 개편하였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지원 정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군 장병 여러분들께 힘내시라는 말씀 남기면서 이만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영상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멘